농양은 우리 벌써 얘기를 했고, 보기에도 제일 안좋아보이네요. 농양이 곳곳에 생기네요. 공간이 그래서 학문 농양은 이제 우리 치상선이라고 했는데, 땀샘, 선에서 감염이 돼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농양이 됐다가 만성화되면 저렇게 치루가 되는거죠. 그래서 치루는 4가지 타입이 있는데, 타입 안에는 관략근, 내괄략근, 외관략근 사이에 있는거, 그 다음에 E는 이제 관통했죠. 관통형. 아, 저 검은색 말이죠. 네, 그게 이제 터널이죠. 터널. 타입3 같은 경우는, 농양이 터널로 발전하는 거군요. 네, 만성화되면 저렇게 터널가 되고, 저게 이제 안쪽에 뚫리고, 바깥쪽에 뚫리면, 약으로는 절대 안났어요. 수술을 해야돼요? 수술을 해야돼요? 간단한 경우가, 간단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드러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타입1과 2는 좀 간단하고요. 네. 이제 3으로 가면 그때는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저 위까지 다 자르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우리가 변실금. 네. 항문 톤이 다 잘리니까, 그냥 기저귀를 차야되는 상황이 생겨요. 저기, 필면, 필면가 이제 3, 입체적인 거 보면, 이제 주변이 다 저쪽, 그, 터널이 좀 커, 커버릴 것 같은데. 네. 저렇게 심플하지만, 이제 콤플렉스 한 경우도 있거든요. 복잡치료는 더 하죠. 이게 이제 항문 주변에, 이렇게. 치료가 생겼을 때, 어, 저렇게 막. 상당히 3cm까지 주변을 다 드러내야 돼요? 저게 이제 굿설즈 롤이라 그래서, 항문에서 3cm 안에 앞에 쪽은 직선으로 생긴다. 이게 다 학생 강의용인데, 뒤쪽은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커브드형으로 해서 생긴다. 그래서 안에 내공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공을 찾지 않고 치료 수술하면 제거를 합니다. 100% 그래서 내공을 찾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내공이라면? 인터넷 오픈이요. 인터넷 오픈이요. 그런데 지도로는 이게 다치지는 않습니까? 외공만 처리되면, 외공만 처리되면. 그러면 재발합니다. 그러면 재발합니다. 한번 열리면 이게 계속 저렇게 저 상태로 계속. 이게 내공인가요? 여기? 여기 보면 내공이. 장쪽에? 네. 이게 이제 내공이죠. 여기. 안쪽에 파랗게. 여기 내공이. 근데 이제 무리하게 프로그를 하다보면, 이아트로지닉하게. 다룹시스트로를 또 만드는.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거죠. 아무나. 그렇습니다. MALE. 똥거를 망가드리겠네. 나 잘못하믄.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집이. 농양도 위치에 따라서 안쪽으로 빼는 경우, 아까쪽으로 빼는 경우. 저렇게해 Madame. Tensor는 어떤 환자들이 주로 맞으신 저 아 아 그 아까 얘기했던데 치상선에 있는 균이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진이 안 좋거나 또는 영양 상태가 안좋거나 또는 뭐 또 유미니티가 좀 떨어지거나 만성질환이 있거나 뭐 변비가 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계신 것들 어떤 분들이 많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셨는데 예 예 이제 치료 방법은 이제 그 발을 쬐고 뭐 세턴 이라는 걸 넣어서 치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심하면 안 저렇게 플랩을 만들어서 안쪽에 까지 하기도 하거든요 네 저런 교육자가 전체를 다질러 그래 이제 힐 술라 를 제거하는 회수 렉 톰이 또 오토이 이렇게 절개나 제거 이렇게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너무 높으면 그 그냥 열어버리면 열려 버리니까 고거는 이제 아주 기술적으로 보면 파고 꼬매고 플랩을 붙이고 이런 복잡한 수술을 하는게 예 환자에 대해서 농량이 있다는 걸 본인은 압니까 본인은 이제 팬티에 이제 노란 구름이 묻는 걸까요 통증도 있고 그래서 저렇게 이제 도려내거나 또 뚫거나 쎄톤 이라는 걸 쓰기도 하고요 우리가 공사가 복잡하네요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것이 이제 치료, 치료가 제일 좋았어요 자꾸 재반을 하기도 하고 좀 골치 아픈데 네